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통령입니다 즐거운 어린이날 여러분 모두 신나고 행복한 하루 보내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우주로켓을 만드는 과학자가 꿈인 친구도 있을 거고 유재석 씨 같은 개그맨이나 박지성, 김연아 선수 같은 운동선수를 꿈꾸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놀 때도 신나게 노는 멋진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처럼 어린이 여러분 모두의 꿈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